돌아와서 던져 또 나켓 봐봐 무슨 말이냐면 꽉 잡고 있어 이게 갈까 나켓이 갈까? 어깨가 지금 나켓이 안가니까 그래 나켓이 가야 되는데 니 몸이 간다고 나켓 그래 나켓 또 봐 늦었지 나켓 툭 던져 더 위치 봐 위치에 자꾸 흔들리잖아 타체 흔들리면 안돼 그거 던지울 줄 알고나서 잡아야지 무조건 잡는다고 되나? 출발하면 던져 출발하면 나켓을 출발하면 던져버리라고 던져 던져 맞추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니가 돌아가는 속도가 있어야 될 거고 떨어진 속도가 있어 근데 그걸 떨어진 위치에서 평상시에 여기서 맞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출발해 가 또 봐 밀었지 찾고 가니까 어떻게 돼 응? 봐 볼 줘봐 몇 개 줘봐 여기서 볼을 던져야 돼 여기 그치 나켓은 봐 그치 안 그래 봐 안 그래 근데 너는 근데 어떻게 돼 뭐야 빨리 라켓을 안 잡는다 생각하고 위치에 오면 던져줘야지 던져서 맞춰야 돼 이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 니가 던져서 맞출 수 있는 위치가 여기라니까 던져 또 낙계를 던지면 따라가야 돼 그걸 자꾸 꺾으려고 하니까 그래 던져 편하게 던져 편하게 힘 빼 친구들 그런 식으로 편하게 툭 던지고 말아봐 던져봐 빨리 던져야지 낮으면 그만큼 빨리 던져야지 유예스윙하고 틀려져 버리면 되냐 야 볼이 낮아 낮으면 니 스윙이 빨라야 돼 늦어야 돼 근데 똑같잖아 유예스윙하고 응? 좋아 그지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니가 안 돌아서잖아 어 돌아서 네 왜? 속도가 틀려지지 볼이 높낮이에 따라서 스윙 속도가 틀려져야 돼 낮았어 그럼 빨리 던져야지 야 기다려 어 기다려 어 기다려 봐 쫓아갔지 그 위치를 모르잖아 지금 아직 그 위치가 나와있어야 하는데 타툼 위치가 자꾸 흔들리잖아 하나 둘 셋 또 힘 졌지 눌를러 가지마 눌를러 가지마 지가 떨어질 거야 지가 가볍게 떨어질 거야 힘 쓰지 말고 나켓만 살짝 당기라니까 그러지 나켓만 나켓만 살짝 당겨줘 잡을려고 하지 말고 꺾을려고 하지 말고 나켓만 당겨주고 말아 버티면 안 된다니까 버티면 안 된다니까 힘을 줬다는 소리잖아 버틴다는 거야 니가 나켓을 던졌으니까 그냥 가야지 거기서 갈 거야 또 봐 힘 줬지 그냥 나켓을 그냥 편하게 던져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걸 때려야 된다는 생각만 안 나니까 더 앞에 앞에 거기서 잡아 봐봐 다시 잡아 봐 볼이 여기 있어 자 지금 어떻게 됐어 그냥 간단 말이야 이건 안 움직이는 거야 봐 나켓이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 나켓 봐봐 거기서 어떻게 칠 거야 여기서 당겨 내야 할 거 아니야 손가락으로 그지 그게 당겨져야 되는데 그걸 안 당기잖아 힘 빼고다가 당겨 안 그래? 당겨 힘 빼고다가 당겨 이게 치는 게 아니고 이게 치는 거잖아 그럼 나켓이 거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봤어 그럼 여기서 당겨 내야 된단 말이야 당겨 힘 빼 당겨 그러니까 나켓을 넣으라는 이유가 뭐야 힘을 안 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걸 잡고 당겨서 힘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또 나켓 잡지 마봐 밀려갔다는 거 뭐야 안 당겨진다는 소리야 나켓이 아니지 당기는 게 이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걸로만 당기라고 했잖아 이걸로만 다켓이 뒤에서 탁 돌아가 탁 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 그걸 일부러 눌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 힘을 채우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힘을 안 쓰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살짝 당기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했잖아 누르는 속도가 봐 속도를 저절로 해야 되는데 속도가 저절로 없잖아 그냥 때려야 된다는 생각을 누를 생각만 하잖아 자 나아 거기서 살짝 당겨 당겨 또 그걸 자 봐 잡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힘을 눌러야 된다 아니 눌르려고 하지 마라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나와봐 자 출발해 스톱 자 나켓 파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잖아 아니 나켓이 손에서 떨어졌냐고 안 떨어졌냐고 그건 그대로 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걸 이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대고 있잖아 떨어졌잖아 이게 그럼 거기서 돌았어 그럼 여기서 당길 수 있는 게 뭐야 탁 당기고 그냥 나아간다 아니 이게 아니고 당기면 그냥 따라가라 했잖아 나켓이 먼저 나갔어 응? 봐 나켓이 먼저 나간다 말이야 그럼 따라가 누르려고 하지 말고 야 당겨 봐 확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? 지금 어떻게 갔어? 지금 그 속도를 저절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왜 안될까요 여러분 힘을 눌러줘요 그렇지 때릴 생각만 하잖아 그건 나켓이 어떻게 나가는 걸 봐야 된다니까 니 스스로 가봐야 돼 또 어? 자 얘는 지금 밀어 치는 거야 자 얘는 지금 밀어 치는 거야 자 그대로 들어 팔 더 들어 더 들어 자 지금 슈도 그대로 있어 니가 봐봐 나켓 봐봐 공간이 있어 없어 그건 자꾸 몽댕이잖아 몽댕이 어? 니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나켓이 나갔다가 나켓이 움직여 때리는 거고 나켓이 살짝 움직여 확 눌러버리잖아 나켓이 나와봐 뒤로 떨쳐봐 손목이 안 떨어질 정도면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소리지 이게 야 손목이 안 떨어지잖아 그렇지 힘을 줬겠느냐 안 줬겠느냐 손목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잖아 떨어지지 떨어지잖아 손목이 떨어지잖아 손목이 그렇지 여기서부터 치고 나와야 될 거잖아 더 더 더 더 더 그게 이제 니 손에서 얼마나 빨리빨리 당기냐에 따라서 틀려지겠다 나켓이 때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나켓을 잡고 가면은 그럼 몽댕이가 되는 거지 도구가 돼야 되는데 몽댕이가 돼 버리는 거 같아 니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나켓은 나켓이잖아 그럼 나켓이 때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니는 몸은 거기까지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나켓은 나켓이 때리게 만들어진 거 같아 힘을 빼 거기에 돌아서 왼손은 없어 허지버지 집어넣어 왼손 허지버지 집어넣어 틀어 나켓 제일 밑에 잡고 더 나켓 그림 제일 밑에 잡고 더 더 더 둘 더 둘 더 맞추려고 하지마 안녕